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물론 수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고 물론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역마다도 다를 거예요. 특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리서치를 통해서 또 확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지역적으로도 개별적으로도 어떠한 지역은 조금 더 오르고 있는 지역도 있고 어디는 또 조금 더 낮게 오르는 지역도 있고 물론 그게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그릇 있지 않습니까? 전반적으로 이 그릇에 대해서가 지금 지방에서부터 예전에는 이제 서울부터였다면 지금 지방에서부터 슬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물론 제가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부동산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마다 올라오는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이 다를 거라고는 제가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도 지금 점차 지금 회복세에 또 놓이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잠깐의 어떤 조정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특히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, 그러니까 서울에 접해져 있는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다 보니까 경기도 쪽에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몰리면서 거주인구도 몰리고 다 다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 있지 않습니까? 이 큰 덩어리 안에서, 그릇 안에서 해외에서 바라볼 때 시각까지 좋다면 그러면 어떤 부동산 가격이 상승 여지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았는데요. 바로 신용평가사, 외국의 신용평가사죠. 신용평가사인데 물론 여기가 모든 거를 다 정답이다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. 이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겠죠.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신용평가사가 내리는 기준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살펴보면서 또 조사도 하니까 무신은 할 수가 없다.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밖에서 우리나라를 또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또 경기 성장에 있어서도 더 전망이 훨씬 더 좋고 추진력이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. 지금 총 일단은 대표적인 신용평가사가 무디스도 있고 S&P도 있고 피츠라는 데도 있습니다. 그런데 어쨌거나 최근에 최근에 이제 발표한 무디스라는 데에서는 우리나라,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발표를 했죠. 그런데 그 유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사실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했는데 뭐냐면 이 성장률 있지 않습니까. 이제 우리나라 이제 총생산량이라고 하죠. GDP 성장률을 3.5%로 반등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부분이냐면 작년 말이나 올 초까지만 해도 이러한 성장률이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. 다 그랬는데 1%를 넘기가 힘들었습니다. 21년, 21년에 대해서 각 나라별 성장률이 1%를 예상하게 넘는 것을 예상하지를 거의 못했어요. 그런데 지금 5월달에 5월달 지금 지금 엄청난 점프예요. 3.5%로 대한민국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.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. 만약에 이쪽에서 좀 안정적으로 전망을 한다면 좀 낮출 수도 있어요. 한 2%, 1.5%에서 한 2%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3.5%로 지금 반등할 것이라고 봤다는 거죠. 이 지금 세계의 대표적인 신원평가사 중에서 무디스에서 발표한 나라 중에는 아시아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외에는 두 번째예요. 사실 싱가포르도 물론 나라입니다. 나라인데 규모가 우리나라 웬만한데 도시국가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거의 탑을 이루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탑을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기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한 말이 있는데 보면 이러한 신용등급과 이러한 전망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고통을 안고 있는 바로 이 코로나19로부터 아주 강한 펀더멘탈로 인해서 어떤 펀더멘탈로 인해서 반영한 조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우리나라를 굉장히 우수하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방어했기 때문에 경기에도 그만큼 더 빨리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큰 성량률까지 이룰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발표한 게 이 첫 번째 칸입니다. 이 무디스라는 데인데 우리나라를 지금 AA2로 봤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 다음에 한국,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저번 달에는 또 이 SMP라는 데에서도 발표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. 한국을 지금 거의 이쪽에 지금 보고 있어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다음에는 보시면 오히려 아시아 쪽에서 한국 다 밑이죠. 그러면 일본, 중국 다 한참 밑이에요. 최소한 한 칸 이상의 더 밑에 등급을 가지고 있다. 우리가 두 칸 이상의 등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국내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이구나. 이 긍정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긍정적이구나가 아니라 그렇다면 해외에서 국내에다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할 테고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거겠죠.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유동성이 더 확대될 거고 확대되는 게 있어서 그만큼 자산 가치들이 높아질 거고 또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거고 이러다 보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물품, 상품이라고 본다면 부동산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정부는 추측한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지면 좋지만 그만큼 대출에 대해서도 방어를 할 거라는 말이죠. 최근에도 계속 지금 연속해서 그런 대출 부분에 대해서 규제도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를 하신다면 가급적 대출을 받아도 투자하시는 거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첫 번째 페이지고요. 두 번째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는 해외의 신용평가사에서 국내를 바라보는 시점이고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감정평가원이죠. 한국감정원에서의 전망치입니다. 그러니까 최근의 현황입니다. 최근에 한국감정원 국내에서 평가사, 전 페이지는 국외의 신용평가사고 본다면 지금 0.1%로 전주 대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소수점 셋째 자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이 지금 둘째 자리에 들어왔거든요. 이 둘째 자리에 들어온 게 소수점 둘째 자리에 들어온 게 2월 이후에 지금 처음입니다.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긍정적인 시장 반응 때문에 또 가격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. 특히 특히 지금 이번에 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이 발표가 됐잖아요. 그러면서 그쪽에 큰 가격에 영향을 줄 줄 알았는데 최근에 최근에 가격을 그 인근 지역이 끌어올리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주제가 많다 보니까 약간 답습상태인데 그 바로 붙어있는 지역 있죠. 예를 들어볼까요? 여의도가 영등포구 안에 있잖아요. 그래서 그 타지역들, 여의도의 주변에 있는 영등포들을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. 목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번에 포함이 되는데 그 양천구, 이 목동에 다른 양천구 부분이 또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승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시다. 이거 우리가 이걸 쓸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 페이지나 지금 두 번째 페이지나 본다면 전반적으로 당분간은 큰 상승이 갑자기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렇게 좀 점진적인 상황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